일파님이 그러시니까 르르님이.. 가이! 내 윗물 누구야? 버거언니! 버거언니야! 버거언니! 버거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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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거언니도 괜찮다고 말할걸? 버거언니 버거언니도 괜찮다고 말할걸? 가장 빈은 형이 아니야? 아 나 미칩니다 진짜 리버스 내리갈구 리버스 내리 가장 미능 비누 할아버지? 비누 물 수용순으로 받아 저희끼리는 뭐 그런 장난할 수 있는거죠 저희끼리 한거 있잖아요 그만큼 많이 친해졌다는거죠 음 네 음 다들 친해졌으니까요 음 그정도로 생각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네 그만큼 우리가 많이 편해졌다 그쵸 그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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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혀 이상하지 않죠 그쵸 그쵸 부가 땅 알겠으니 이딴 멱살 놔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빨리 괜찮다고 얘기해 잡았다 요나 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핫 하핫핫핫핫핫핫 출발